아까 사장에서 얘기를 했지만, 무대 위에서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? 있지! 유리도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러던디? 유리는 말도 못해요. 증어, 증어. 가끔이야, 나도 인간인데. 아, 그렇지, 인간이지. 글쎄, 한 번은 사랑의 리퀘스트를 가시. 근데 유리가 그냥 지금 내 옆에서 나의 손을 잡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러는 게요. 원래 걷는 날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 해야되디.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시오. 가사를 그대로 따라가더라고, 그냥. 누가 가수 아니랄까봐, 그냥. 야도 만만치 않아. 왜 이렇게 해야되디? 야도 가사를 잘 못해요. 지를 100번 불렀는데, 자기 파트도 몰라. 너무너무 예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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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이렇게 해보라. 예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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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서현대는 실수한 적 없어? 없어. 완벽해. 완벽해. 정해진 건 완벽하군요. 아니, 서현대는 왜 이렇게 완벽해? 완벽해? 있다. 뭐야? 아니, 서현대 반말을요. 아니, 무슨 말이야. 저기 태현대는 무슨 실수를 했어요. 태현대 있을껴. 라디오도 하고 하는 게 많았잖아요? 뭐 있어요? 티파니가 일본어 버전이랑, 한국어 버전이랑 헷갈려가지고, 그래가지고. 한국 행사에서 일본어 버전을 불러버린 행사. 혼자? 어떻게? 내추럴 메이크. 또 있어. 관객이 보려. 중국에 갔어요. 우리가 중국에 갔는데, 한 명만 인사드렸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현대의 윌리입니다. 저는 서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니입니다. 일본어 버전입니다. 그게 아닌데. 멤버가 아닌데.